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 설립이 허용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CVC 설립을 추진하며 미래 신사업 투자 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CVC 하면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일반 벤처 캐피탈과 어떻게 다른 거죠?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 캐피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벤처 캐피탈은 벤처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그동안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갖지 못했는데 지난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 산하의 CVC 설립이 허용됐습니다. 지주사의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주사가 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최상위에서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또 지배하는 만큼 신사업 추진과 또 기업 입장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용이합니다. 대기업 지주사 CVC 설립은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지난 1월 GS그룹이 대기업 지주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CVC인 GS벤처스를 설립했습니다. GS는 바이오와 신에너지 등 주로 미래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원그룹도 지난달 31일 CVC 등록을 완료했고 LG와 SK, 롯데 등도 지주사의 투자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는 등 CVC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선 LG는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과 전장에서 SK는 바이오와 5G 등 분야에서 내년쯤 CVC를 통한 벤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의 벤처 캐피탈 설립이 허용되긴 했지만 몇몇 규제 사항이 남아있죠. 인수위에서 규제를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업계에서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외부 자금 출자와 해외 투자가 제한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살펴보면 정부는 CVC 외부 자금 출자를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합니다. 또 해외 투자는 CVC 총 자산의 20%로 제한됐는데요. 이 때문에 SK와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투자 단계나 영역을 구분해서 국내와 해외 CVC 투트랙 체제로 나설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주회사 밖에 뒀던 해외 CVC를 아예 지주회사 내부에 둘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일반 지주사의 CVC 설립 시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를 신속화하는 등 정부는 기업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기조라서 추가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고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켜봐야겠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